터뜨려 나 지금 너무 많이 먹었어 어떻게 해 반 이상 하면 되는거네요 한 50개 할 것 같은데 준비 3개 할 것 같은데 준비 3개는 할 것 같은데 충분해 몇개 해야 된다고요? 23개 23개만 넘겨 준비하시고 1 2 3 하나... 다섯... 열... 충분하겠다. 열하나... 셋... 열다섯... 열다섯... 스물 하나... 스물 둘... 서 Zhan 저는 하겠습니다. 여섯. 여섯. 여섯, 스물아홉. 할lean. 너른하게 수ave 포 가자. 저희는 Tú가 잘하는거야. 기áej은 기수가 ain't it. 돌아가요! Lit왕. 다 내밈은 그이 laquelle?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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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우아우 motion! 잘 먹었어... 제가 많이 먹었어... 아유 어떡해 이제! 제가 잘한다 그랬잖아요 아유 어떻게 잘하시는 거고 stroke 저 잘할수 있다고...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야 우리 여메란 씨의 위명하면 이해 덕분에 큐티팀 승리! 이제 우리가 다트 할 수 있는 거예요? 저는 20개 20개?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이 시간 내가 던지고 내가 받는 상품 내가 던져서 이번에는 우리 큐티 팀이 단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어떤 부분을 좀 할까요? 근데 우리 중에 물음표 한 명 그래 그래 물음표 한 명 거기에 심이만 타면 물음표를 최대한 많이 하세요 물음표 하나 무조건 골라야 돼 그게 도움이 돼요 근데 물음표 몇 개예요? 남은 물음표가? 남은 물음표는 일단 두 개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? 네 가지의 카드가 있습니다 새, 돼지, 유령, 물음표 새 가겠습니다 새, 노트북 고가의 노트북 꽤 공간 심하게 다쳐가지고 안 좋아 근데 지금 웬손을 안 떨거래? 미션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올구와 꿈꾸덤 노트북 네 갈까요? 옆 한 번 밟으면 안 되고요? 어 예 어 예 왜? 네 뭐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좀 던져도 될까요? 얼마인지, 얼마인지요? 옆에서 좀 버스 좀 주실 수 있나요? 예 잘해 자 우리 모두가 꿈꾸던 노트북! 올려주세요! 인판! 넣어 주세요! 아! 아! 청순아! 야 이제 한 명을 했다. 야 이게 배네! 이게 배네! 아! 노트북! 정신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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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아!